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다음 달 29일 이전까지 무제한 메트로카드를 구입한 승객은 요금이 오르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오는 12월 30일부터 일주일 무제한 사용 메트로카드는 기존 27달러에서 29달러로, 한 달 무제한 사용 메트로카드는 89달러에서 104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오르기 전에 일주일 또는 한 달 무제한 사용 메트로카드를 구입한 승객은 이후 요금이 오르더라도 제한된 기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와 같이 요금이 오르기 전에 구입한 메트로카드는 반드시 1월 10일까지 첫 사용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렇게 될 경우 일주일 무제한 사용 메트로카드는 1월 16일까지, 한 달 무제한 사용 메트로카드는 2월 8일까지 기존 요금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